안녕하세요. 아이시나입니다. 어디서 속고 또 어디서 물리셨나요? 본격적으로 저희 힐링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빨간 투자에서 치유하세요. 이상려 전문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종목,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전화 02786-1021024, 문자 013-3366-8288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상담 참여만 하셔도 단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예고를 해드릴게요. 대놓고요. 유망주 있습니다. 유망주 오늘은 정말로 생방송 본격 사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기대해 주시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예고해드릴 거 있습니다. 안내 도와드릴게요. 새빨간 투자가 더블체크로 돌아옵니다. 더 핫하게 시즌2로 돌아오는데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하루에도 추천주가 수십 개씩 쏟아지는데 고르기도 쉽지 않고 막상 사시면 수익 나기는 더 어려워서요. 작전 짜보려고요. MTN 심지어 타사에서 제공해는 추천 종목 저희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놓고 저격하는 방송입니다. 방송 실정 많이 해주시고 이상으로 전문가님 가구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새로운 컨셉인 만큼. 네. 그만큼 일단은 전문가와의 그런 증권과 사람들과 인맥 관계가 아닌 종목만을 보고 시청자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는 방송을 임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새빨간 투자,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전문가들을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종목을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회 무익 하면 안 되죠. 우리는 100회 유익 하겠습니다. 그렇죠. 100회 유익한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방송 여러분들 도와드릴게요. 12시 35분으로 방송시간 조정되니까요. 11일부터는 조금 더 일찍 만날게요. 그럼 오랜만에 시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검은 목요일 10월달 기억하시죠? 드디어 2200선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더 갈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같이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포인트를 조금 잡으셔야 되는데요. 여기 앞에서 이제 이 자리. 이 자리부터 이제 여기 하단에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갭이 떠는 자리예요. 말 그대로 구멍이 난 자리거든요. 그 갭 자체를 현재는 이제 메꿔주는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사실. 오늘 외국인의 포지션을 조금 한번 잡아드리면 원래 이런 것들은 가족분들한테만 보여드리고 잘 안 보여드리는데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수와 이제 순매수에 대한 금액인데 오늘 외국인의 포지션이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은 꾸준히 순매수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 자체는 어떻습니까? 순매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같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살 때마다 지수가 같이 움직여줬거든요. 그만큼 오늘은 외국인들이 적극적 매수보다는 약간은 방어적인 스탠스에 의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지금까지 매수와는 패턴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수에 대한 단기적인 고가 권력에 다다를 수 있는 만큼 지금 외국인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체크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과 극의 시장이거든요. 원래는 정치 테마주하고 경기 민감주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면서 정치 테마주가 같이 움직여버려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소비도 극과 극에 대한 소비가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도 극과 극에 대한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은 정확한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기준이 바로 우리 방송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심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잘 보시면서 한번 잘 헤쳐가 보시고요. 저 이어서 상담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BL 바이오고요. 금액은 2만 3천 원에 매수해서 한 20%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2만 3천 원 비중 20% 정도?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최근에 지수에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IR을 한 이후에 오히려 지금 기관에서 IR을 했는데 IR 이후에 오히려 기관들이 매도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딱 남자분들이 공부 이런 거를 또 많이 파더라고요. 잘 열심히 하고 계신 거고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ALB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 그죠? 네,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가 밑에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원래 공모 가격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모 가격이 그때 당시에 15,000원 확정 가격이 그러면서 15,000원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이나 순매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자고요. 첫날에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네, 네. 그러면 이날 상장됐을 때 빠져나가는 물량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장애부터 들고 있던 내부적인 물량 자체가 이날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모가액은 15,000원이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장애 시장에서부터 거래가 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런 2만 4,50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상당 부분에 대한 차이 자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주포가 이미 빠져나갔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무리 올리더라도 주가에 대한 한계치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뭔가에 대한 주가를 올리려고 하고 지금 IR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에 대한 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앞서에서 크게 빠져나갔던 부분에 대한 만큼의 물량적인 부분은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호의 수 물량이 또다시 나오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상장될 때 보호의 수 물량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보호의 수 물량이 있는 주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A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제가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량까지 나오게 된다면 그때도 주가가 조정 구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기업은 임상 과정에 들어갔는 것보다는 전임상으로 인해서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고려를 한다면 드라마틱한 뭔가에 대한 기술 수출이 나타나려고 하더라도 주가는 좀 더 조정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시세 차이를 놀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시고 저는 힘드시더라도 종목을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 그런 가격대가 제가 볼 때 한 19,000원, 2만 원 정도까지 반등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가격대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 정말 종목 상담할 수 있는 날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목금 단 3일만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어서 빨리 물어봐 주시고요.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KC라는 종목 들어왔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모텍도 있고요. 원익 추천해 주셔서 4,927원에 사신 분인가 봐요. 우리 원익이 4,700원대 나갔던 것 같은데 가격이 조금 높게 잡히신 것 같은데 좀 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네, 보유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아트론, 어버브 반도체, SK텔레콤 우리 비아트론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비아트론 좋습니다. 비중 50%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매수가 11,500원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반도체 관련 주죠, 비아트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 시리즈가 많았어요. 비아트론, SF의 원익 IPS, 원익 테라 세미콘 해가지고 우리가 APC10까지 해가지고 A3 라인이 드간이 많이 붙어 시작해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발주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 비아트론이라는 주가도 상당 부분 움직여 왔었는데 우리가 조금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비아트론도 주가가 있겠지만 차트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원익 IPS 뭐 지금 보면 반등이 받았고 원형으로 항아리 패턴을 지금 덜어서 올라오는 과정이고요. 그럼 뭐 APC10, 뭐 이런 기업들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ICD, 뭐 이런 기업들 다 똑같이 움직이는 흐름이거든요. 땅둥이인 줄 알았어요. 자, 말 그대로 지금 보면 원익 테라 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흡수합병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도 똑같이 움직여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 안에서 지금 같은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비아트론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뭐랄까요?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에 대한 발주 자체가 새로운 모멘텀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떤 모멘텀으로 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롤러블이나 폴더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장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플렉서블이 가능한 장비들로 납품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신규 수주에 대한 관점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올라간다고 보시고 저는 시청자분이 손해보고 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한번 보유를 해보시되 가격을 좀 잡아드리면 자, 그런 가격대는 여기 위에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일단은 12,000원 선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그 자리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대응해보신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가격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 들어왔을까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암호텍 다시 한번 접수 도와드리고 SK텔레콤 2년 가까이 갖고만 있었고 고점 매도 타임 계속 놓치고 있어요. 네, SK텔레콤 한번 같이 보죠. 5G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고점 매도 타임 계속 놓치고 있나 봐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안 써주신 것 같아요. SK텔레콤 지금 가격 확인해보겠습니다. 25만 8,000원대. 이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SK텔레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KT 이런 기업들은 물론 5G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계는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이 항상 강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내부자들이 상당 부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적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2년 동안 보유를 했는데 가격대 나왔어요. 20만 5,000원대. 네, 20만 5,000원 보유하시는데 결국에는 2년 동안 20% 수익 나신 거거든요. 상당히 뭐랄까 조금 부족하죠. 거기에서 금액이 크면 몰라도 우리가 부동산할 금액으로 주식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금액이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본다면 결국에는 이 월봉 작가님만 같이 보시면 흐름이 어때요? 한 번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냥 지지부지했다가 그냥 이게 월봉인지만 항상 고가군역 자체에 대한 돌파는 안 나오는 과정입니다. 이왕 2년 보유하셨던 거 만약에 종목 교체에 대한 마음이 없으시고 그냥 이 종목에 대해서 끝까지 한 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차라리 지금은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보유를 한 번 해보십시오. 대신에 이번에 살 때는 좀 더 금액을 늘리세요.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35만 원 선 위로는 올라갑니다. 일단은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도로거든요. 도로를 뚫히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안이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통신이라는 것도 5G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가 중요합니다. 그 도로가 SK텔레콤이라든지 KT라든지 LG 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SK텔레콤 지금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지 8자리는 아니다.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5만 원도 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면 계속 비중 더 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 도와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요? 매수가 비중도요? 5만 4,500원의 10%입니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지금 7만 원대인데 그쵸? 수익권이신데? 궁금하십니까? 오늘 자꾸 빠져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빠진 거 마시고. 우리 시청자님은 좀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5만 4,000원 대면 여기 올라갈 때 사신 거네요, 그쵸? 아니요. 옛날에 2만 7,000원을 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수익 챙기고요. 네, 여기 이 파동 안에서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셨으면 우리가 축하합니다 할 수 있는데 저기서 9만 7,000원에 못 팔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조금 답답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원래 우리가 항상 그렇거든요. 사람이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팔고 난 다음에 어깨 위만 대도 사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씩 팔 때 다리에서 팔고 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9만 7,000원까지 과연 축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차라리 그걸 얘기를... 8만 원만 대도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8만 원까지 그냥 갈 수 있을 것인가. 본다면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한 7만 8,000원, 8만 원 정도 가격은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대신에 그 가격대에서는 한번 끊어주시는 게 맞아요. 차라리. 지금은 정고점 자체가 9만 7,000원에 갈 때 주가가 어떻게 올라섰냐면 우리가 주몽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2016년도 초반에 여기서 자사주 매입 얘기가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3만 6,000원, 3만 원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2만 6,000원까지 찍고 난다. 그러고 여기까지 반등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매직 가격대, 여기에 많은 매물대 자체에서의 차익 자체는 이미 300% 이상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빠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 나오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는 조정파동 안에서 반등파동인 그것만 일단 먼저 보셔야 돼. 그 가격대 제가 볼 때는 7만 8,000원, 맥심은 한 8만 원, 8만 천 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한 번 좀 더 틀고 가보세요. 오늘 한 50% 정리할까 싶어가지고요. 오늘 정리하지 마시고 좀 더 한 번 틀고 가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기분 좋게 또 수긍을 해주시네요. 연락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수 베타시스요. 이수 베타시스. 매수과 비중도요? 저기, 6,800원의 40%요. 6,800원의 비중 40%. 네. 바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꼭지 사셨어요. 네. 더 갈 줄 알고, 언제 갈 줄 알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이브지가 1년 동안 또 봐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몇 년 동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보면 밑에 바닥에서부터 이미 수익이 따블이 났어요. 지금 3,600원, 3,700원, 7,200원 때 따블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조종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수 베타시스가 왜 움직이는지 아세요, 혹시? 네, 뭐 5G. 5G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 5G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2월 중순에 실적 발표가 해야지만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월 중순까지요? 네, 어차피 3월 달에 정식 서비스 개통되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흐름 자체가, 그런 흐름 자체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도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자리 정도는 한번 무너져줄 것 같아요. 한 5,600원에서 한 5,500원 정도? 네. 그거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냥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40%면 조금 부담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부담되실 것 같은데, 빠지는 걸 좀 감안을 하셔서, 대신에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아, 그래, 여기까지는 전문가님 빠진다 해서 참아보자는 마음으로, 그 다음 파동에서 우리가 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은 전화 한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언제든 또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까지 5,500원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주면, 한 얼마까지나 줄 수 있을까요? 반등하면 일단 정고점까지는 올라가죠, 다시. 아, 네. 네, 네. 네,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화 받을 때마다 정말 제가 돈만 많으면 한번 올려드리고 싶은데.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아시네, 그는 돈 많이 있죠. 없어서 제가. 갑자기 분위기 쌓여졌습니다. 네, 그렇죠.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상루 전문가님, 아이마켓코리아 매일매일 들어와요. 봅시다. 아이마켓코리아 비중 40%, 7,600원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7,910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시네에크가 고르면 안 돼요. 고르지 마세요, 이제. 죄송합니다. 손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힘드신 분들 도와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 아이마켓코리아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손이에요. 아우, 네. 손들겠습니다. 다음에 종목 선택을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자, 우리가 아이마켓코리아 작가 한번 같이 보시면. 이 기업이 이제 우리 아이마켓코리아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에서 갤럭시를 납품을 하잖아요. 그 납품을 할 때 보면 옆에 이런 박스, 박스라고 하죠. 이제 부자재, 부자재 또는 박스. 그것을 조립 및 납품한 업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마켓코리아 같은 경우에 경기가 그만큼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져왔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해가지고 OPM,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게 나타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반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기 민감주들 반등하면서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만의 매력도는 제가 볼 때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지금은 차라리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바닥에서 들어오는 여기 급락구 첫 양봉자리 자체가 지금 지지권으로 해석이 되면서 반등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 반등 자체에서 포인트를 잡고 반등을 좀 더 잡아드리면. 고가군역 자체를 한번 보면 이런 자리. 그럼 8,500원, 8,6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리까지 한번 반등이 올라오면 그때는 한번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앞에 물량 자체가 상당히 악성매물입니다. 여기서 투메일을 거치면서 떨어졌거든요. 이걸 한 번만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서 목표가는 한 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어떤 사연 들어왔을까요? 네, 꼭 좀 봐주세요. 옵트론텍, 성신, 양회, 시멘트주. 오늘은 다시 떨어지는데 매도해야 될까요? 고르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설명만 해주세요. 에클론, 이눅스 첨단 소재, 우리 기술 투자, 삼성 출판사. 후성 보조, 애가 타실 것 같아요. 가격이. 후성, 비중도 80%. 오늘 접수 주신 사연 중에 비중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1,000원 매수했는데 애가 탑니다. 부탁드려요. 후성, 8,300원. 네, 애가 타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문자만 봐도 저희는 애가 타는 게 보입니다. 이게 보면 이분이 상당히 높은 가게 사셨는데 사실 우리가 후성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고가군요가 넘어갈 때 모멘텀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반도체 가스. 반도체 가스를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업체 두 군데밖에 없어요. SK 머티리얼즈하고 후성하고 두 군데인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 여기까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탄수 배출권 관련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탄수 배출권 관련해가지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반등은 결국에는 탄수 배출권보다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가스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랑 같이 보실 수 있는 것이 SK 머티리얼즈 부분도 똑같죠? 차트가. 똑같이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리부터 이제 반등을 모멘텀으로 붙이면 앞에 있던 이런 자리까지는 일단 반등 나옵니다.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한 8천 원에서 9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반등 나와요. 반등 나오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전화주세요.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이런 거는 반도체 업황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는 홀딩 의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을 위해서 종목 상담 접수번호 다시 도와드릴게요. 전화 01786-102-1023 문자 013-3366-8288번으로 끝까지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7% 유망주 7종목으로 돌아옵니다. 시그널 떠서요. 먼저 리뷰부터 도와드릴게요. 1월 10일 유망주로 주셨던 덴티움 7%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도와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항상 바닷꽃역에서 종목을 대응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이것도 이제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저도 주식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옆으로 행보를 붙여버리면 답이 없어요. 사실. 빠질 것 같으면 빠지면 손절하고 딴 종목 사면 되는데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기 붙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만 행보를 해버리거든요. 이걸 한 2주 정도 해야 하고 지금 반등 나오는데 이런 거는 업황 자체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업황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에 어떤 치과 원장님이세요. 그런 거는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영업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주가를 좀 더 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주 보겠습니다. 말하는 동안에도 시세상술이 막 장난 아니어가지고요. 바로 좀 공개할게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죠? 네. SFT부터, FST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이름 중요합니다. FST. 우리나라에 이제 F로 시작되는 기업도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 S로 시작되는 기업도 많고 일단 우리가 이 FST를 조금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뭘 하는 회사냐면 반도체 펠리클이라고 해서 반도체에 보면 반도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옆에 막이 있어요. 보호해주는 막. 이런 막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펠리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유일해요. 이 업체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수 점유율 한 80% 정도 되고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한다면 지금 어차피 종목근도 올라갔을 때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등 나오면서 곧장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업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밑에서 상당히 바닷건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이것도 한번 올봉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결국에는 오랫동안에 이런 박스를 이루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뭐랄까요? 드라마틱한 반등을 한 번만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것은 앞에 매집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봉을 잠깐만 보시면 그 전날 봉이 약 26% 가까이 올랐어요. 어제 19% 급등했고. 네, 맞습니다. 급등을 했지만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싼 자리다. 오늘 국가로 10% 급등했는데도요? 네, 그거를 무서워하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바닥에서 올랐던 것이기 때문에 이 봉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개인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봉은 세력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형님들을 보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매수과는 5,230원에서 5,300원을 가지고 왔는데 50원씩 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5,280원에서 5,35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4,99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얘도 변화무쌍해서요. 가지고 오신 종목이 다스코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다스코 들어보셨나요? 네, 다스코. 일단 이 다스코가 우리가 오늘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면 도로의 중간에 교차로 역할을 하는 거나 아니면 도로시설공단에서 사고나지 말라고 사고방지 턱을 만들어놔요. 가운데 있는 거? 네. 그거를 납품하는 업체예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상당히 과점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서 5월 31일까지 크게 주가가 올랐는데 이때 왜 올랐냐면 북한과의 남북 경협으로 인해서 철도라든지 도로를 지으면 그 옆에 이런 방지턱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이만큼 올랐으면 상한가를 몇 번 가고 그만큼 이 기업은 끼가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끼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경협주 안에서 지금 이 기업 발굴되지 않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매수가는 9,400원에 9,500원 가져왔는데 100원씩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9,500원에서 9,600원 그리고 손절건 하단에 8,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수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게요. 내일 테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그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접히는 스마트폰 폴더블폰 수혜주 테마가 뜰 수 있을까요? 미리 담을까요? 내일 오후 1시 10분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 나눌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